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87번을 살펴볼텐데 오늘은 그 유명한 NO MORE THAN 구문입니다. NO MORE THAN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우리가 NOT MORE NOT MORE 그리고 A THAN B 하구요 그리고 NO MORE A THAN B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먼저 이 첫번째꺼 같은 경우는요 이 NOT이 이 뒤에 나와있는 이 MORE 부분만 부정을 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B보다 더 A 하지 않다 정도로 그냥 직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번째 이 NO MORE THAN 같은 경우는요 이 NO가요 그쵸 NO가 얘도 부정을 하고 그리고 뒤에 이 THAN 다음에 부정어가 없는데도 얘도 같이 부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NO MORE A 즉 A 하지 않는 것은 B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NO MORE A THAN B는요 이 NO가 NOT ANY로 풀어서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얘를 NOT A ANYMORE 그쵸? 그러니까 NO가 NOT ANY가 되는 거죠. 뒤에는 똑같아요. ANYMORE A THAN B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번째로 여러분 NO MORE THAN을 갖다가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NO MORE THAN NO MORE A THAN B가 아니라 그냥 NO MORE THAN을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면 이때 이 NO MORE THAN은요 NOTHING BUT 이랑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NOTHING BUT 이 무슨 뜻이에요? 뭐뭣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아닌 거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것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ONLY와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NO MORE THAN을 붙여 쓰게 될 땐 NOTHING BUT 그리고 ONLY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분 그쵸? 이걸 이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다룰 거고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고래죠. 고래가 IS MORE IS NO MORE A FISH 이죠. 고래가 뭐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니래요. 자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뭐가 뭐가 아닌 것과 같아요? 말이 뭐가 아닌 것? FISH가 아닌 것 FISH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정어가 있어요? A HORSE IS 밖에 없죠. 부정어가 없는데도 없는데도 이 앞에 있는 이 NO는요. 앞에 내용도 부정하고 뒤에 내용도 부정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는요. NO를 갖다가 여러분 NOT ANY로 풀어서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NO, MORE, NAN을 붙여서 썼죠? 네. 붙여서 썼을 때는 ONLY랑 같다. 그랬죠? 자 그가 PAID 지불했어요. 뭘 지불했습니까? 네. 1000달러를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직 1000달러만 지불했다는 얘기죠. 자 3번 보시면은 A HOME WITHOUT LOVE 에요. 사랑이 없는 집이죠? 자 그 다음에 또 NO MORE A HOME 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그 가정이 가정이 아니듯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뭐가 뭐가 아닌 것과 같다? 몸 어떤 몸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인간이 아닌 것과 같다죠. 여기에 지금 NOT이 없어요. 부정어가 없지만 이 앞에 있는 이 NO가 그렇죠?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는 거예요. 둘 다. 아시겠죠? NOT MORE A THAN B 할 때는 그 NOT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MORE A 부분만 그렇죠? 여기 앞에서 봤잖아요. NOT은 이것만 부정하는데 그렇죠? NO는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한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다시 4번입니다. 자 우리는 cannot live without sleep 이죠. 자 NOT이 나왔죠. NOT ANYMORE THAN 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잠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뭐가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여기도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WE CANNOT LIVE 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쵸? 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도 NOT이 나와 있고 ANYMORE 이죠? 예. NOT ANYMORE NO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TH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언제나 unlucky니까 운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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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 그쵸? 우리가 언제나 불행할 수 그쵸? 불행할 수 라고 할게요. 언제나 불행할 수 없는 것은 그쵸? 뭐와 같습니까? 너가 언제나 운 좋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이게 CANNOT이 아니지만 CANNOT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NO MORE THAN NO MORE A THAN B 또는 NOT A ANYMORE THAN B 는요. 둘 다 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불행할 수 없는 것은 그쵸? 우리가 언제나 운 좋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불행하지만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 자, HE HAD NO DESIRE 이죠. 자, 우리는 뭐가 없어요? 어떤 DESIRE 갈망이 없는 거죠. 그쵸? 욕망이 없는 겁니다. 뭐 할 욕망이에요? TO BECOME AN ACTOR 그쵸? 배우가 될 갈망이 없어요. 그쵸? 자, 이게 NO지만 여기 이렇게 ANYMORE 써있네요. 그쵸? 뭐 NOMORE 이나 ANYMORE 다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배우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지 않은 것은 뭐와 같다? 그가 가지지 않은 것과 같다죠? 예, 여기에도 지금 뭐가 생각되어 있습니까? NO DESIRE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뭐와 같다? 바로 예, TO BECOME A MUSEICIAN 음악가가 되려는 열망을 욕망을 가지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그쵸? 배우되기 싫다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NOT이죠? NOT MORE THAN 이에요. 그쵸? NOT MORE THAN은요. 요 MORE만 얘가 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열 권의 책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았죠? 열 권의 책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은 거니까 고작 기껏해야, 많아야 열 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 NOT MORE, 그쵸? NOT MORE THAN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많아야, 그쵸? 많아야 고작. 예, 그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은 그가 작곡을 했죠?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언제 작곡했습니까? 그가 HE WAS NO MORE THAN 붙여서 썼네요. 뭐예요? ONLY죠? 그가 열 살이었을 때, 그쵸? 예, 열 살이었을 때, 단지 열 살이었을 때의 음악, 그쵸? 음악을 작곡을 했다. 이 얘기죠. 자, 요 정도로 우리가 기초적인 문장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The time of change, 시간의 변화예요. 시간의 변화가 Ease upon us, 우리의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 그 시간의 변화가, 이제 닥쳤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have got to change죠? have got to change는 뭐 have to하고 같은 거죠, 그냥. 예, 좀 비격식적 표현입니다. informal한 표현이죠. have got to하게 되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쵸? 지금 변하고 있고, 우리는 변해야만 하는 거고, 자, 그리고 we cannot no more help it. 자, cannot help ing 하게 되면 뭐예요? cannot help ing 하게 되면은, 뭐 뭐 할 수밖에 없다죠? 그런데 ing 대신에 그냥 it이 온 거죠. chang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뭐와 같은 겁니까? lives, 나뭇잎들이죠? 나뭇잎들이 cannot help 다음에, 여기에도 부정어 not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can, 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겠죠? 예, 여기에 no가, 지금 앞에 있는, 그쵸? 이 more help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help going yellow 이 부분까지도 다, 이 no가 부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can not help ing로 봐야 돼요. can no help ing, can 부정어 help, 이렇게 보셔야 되고, 뒤에도, can 부정어 help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바로, 그 변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나뭇잎들이 노란색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쵸? 예, 노란색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coming loose in autumn. 바로 가을에, 그게 이제, loose해진다는 거죠. 그 나뭇잎들이, 나뭇잎들 떨어지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나뭇잎들 헐렁헐렁해지고, 예,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되셨죠? 자, 2번 가겠습니다. for many years예요. 수년 동안, 그쵸? 여러 해 동안, what with 하게 되면은, 뭐뭐 때문에죠? 예, 한 가지 일과 또 다른 일들이니까,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가 되겠죠.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I do no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쵸? 뭐를요? 내가 그를 만났었던 것을, 만났었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쵸?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났었다면, 그쵸? 내가 만났었다면, it was only a, only at a party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단지 파티였을 거다. 그런데 어떤 파티예요? 바로 이 문학, 문학적인 파티? 그러니까, 문학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학 모임이나, 다른 모임, 그쵸? 예, 그러한 다른 모임에서였을 거다. 그런데 그 모임, 이 파티를 꾸며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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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가 기회를 가졌던, 어떤 기회예요? 말할 기회를 가졌던 거죠. 뭘 말합니까? no more than, only랑 갖다 그랬죠. 붙였으면, 바로 몇 마디 말을, 단지 몇 마디 말을, 그에게 말할 기회를 가졌었던 바로 파티였죠. 그런데 그 파티는 문학 파티였을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어떤 파티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true that이에요. 이거 가져오죠. that이 진주어입니다. 자, there are rules. 규칙들이 있대요. 어떤 규칙입니까? 문법과, 그리고 신텍스, 구문. 또는 통사, 그쵸? 문법과 통사의 규칙들이 있다는 것은 true, 사실이래요. 마치 뭐처럼? 음악에서, 음악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there are rules. 규칙들이 있는 건데, 어떤 규칙? 하모니는 화음이죠. 예, 화음이고, 그리고 카운트 포인트는 대위법입니다. 대위법, 그쵸? 화음과 대위법의 규칙이 음악에 있듯이, 그쵸? 예, 바로 문법과, 구문의 규칙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래요. 자, 그러나, 누군가가, 자, no more이죠 또? no more, 그리고 뒤에 이렇게 den이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 좋은 영어를 쓸 수 없는 것은? 그쵸? 누군가가 작곡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여기에 지금 not이 없지만, 이 no가 둘 다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쵸? 네, no가,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영어를 쓸 수 없는 것은, 누군가가 음악을 작곡할 수 없는 것과 같대요. 단지 뭐함으로써? 규칙들을 단순히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법 규칙이나 구문 규칙을 지킴으로써만, 미얼리니까, 그쵸? 바로 문법과 구문 규칙을 지킴으로써만 좋은 영어를 쓸 수 없는 것과 같이, 그쵸?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규칙, 어떤 규칙이에요? 화음이라던가 대의법 같은 거죠? 그러한 규칙을 지킴으로써만 음악을 작곡할 수도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규칙만으로는 우리가 좋은 영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 갈게요.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는 또 보면은 이제 no long goal이죠. 낫 같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any more than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뭐에 의해서? 바로 이 클래스 워페어니까 계급투쟁이죠. 계급투쟁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뭐와 같다? 국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낫이 없지만 여기 이 노론고가 둘 다 부정하는 거죠. 국제적인 문제가 전쟁에 의해서, 국가들 사이의 전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과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이라는 것은 is negative and will sooner or later lead to destruc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쟁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sooner or later 하게 되면 뭐예요? 조만간 어떻게 됩니까? will lead to, 일으키다, 야기하다, 뭐를요? 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투쟁이라는 것은. 반면에 이 선한 의지와 코오포레이션, 협동은요? 어떻습니까? are positive, positive, 그렇죠?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공할 거래요. 뭘 제공합니까? 바로 유일한 그러한 안전한 기초, 뭐를 위한 기초? building a better future.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아주 안전한 토대 또는 기초만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이 no more a than b 구문은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구문인 것 같아요. 원서를 읽다가도 자주 나오는 구문인데 이게 진짜 익숙해지지 않으면 해석이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된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부정어가 없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부정어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긍정문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no more than 할 때 이 no more이 앞과 뒤를 둘 다 부정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예문들을 숙지하시면 아주 잘 원서를 읽을 때도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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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